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문재인 문재인! 상대방을 상대방을 문재인 문재인! 뭐야? 이거 빠져 넘어가고 아니 거기서 언제까지 할 건데? 언제까지 할 건데? 아니 김민규가 홈페이지를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써! 또 세 질문을 얘기하면 내가 크게 얘기하면 점점 사그라들 만도 한데 논쟁에서... 그럼 우리 계속 가져가네 문재인! 내 앞에 왔어! 네가 악했던 것 같이 했어 왜 이렇게 나와? 야! 안 맞아 아까 교고 나오는데 민규, 디노 이제 새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!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이게 집중이 빡다네 근데 이거 좋잖아요 내가 보면 집중 안 하고 있잖아 문재인 씨한테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해도 될 거 같아 아니 저는 정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 죽인다